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요즘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삼성전자 LG화 그러게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증시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신고다 신고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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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가 있잖아요 52지 신고가 사상 신고가 근데 이제 52지 신고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52 신고가는 대부분이 중소형 개별 종목 위주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묵직하게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박스 피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수 움직이면 좀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개별 재료를 가진 녀석들이 툭툭 튀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봐왔는데 11월 들어서는 야 이게 대형주 신고가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29일 날 발표한 걸 보면은 10월 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한 달 동안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죠 여기서 52주 신고가 이 종가 기준으로 찍은 종목이 158개나 됩니다 158개 지금이요? 네 한 달 동안에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난 하나도 안 들어갔지 얘기해 봐 몇 개 있어 아니 일단 신고가를 얘기해 주세요 없어? 저는 없는 것한테 하나도 좀 있어봐 내가 종목 다 알려줄게 코스닥 종목도 같은 기간에 223개 군목이 52주 신고가 예를 들면은 LG생활건강 얘기를 한 번 몇 번 해드렸어요 차소경 CEO가 정말 10몇 년 동안 CEO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 계속 신고가 치고 있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미래세태우 미래세태우 증권주 중에 가장 큰 회사잖아요 여기도 52주 신고가고 삼성전자, LG화, 액셀트리온, 삼성SDI 이런 데들은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역대 최고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보면 액면 분할 이후로 52주 신고가 물론이고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27일 날 주가가 얼마냐면 6만 8,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8년 4월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액면 분할을 감안하면 얼마냐 34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IMF 때 살짝 3만 원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12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리고 LG화학이 이것도 사실 몇 달 전에 회사 분할 문제로 굉장히 된설이 한번 맞았었는데 81만 6천 원이에요 지난 주말에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얼마냐 57조 1,7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조 8천억인데 여기를 제쳐버리고 시가총액 3위예요 그러니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LG전자가 된 거예요 왜냐 테슬라의 배터리 전량 공급한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삼성 SDI 주가도 24일 날 55만 2천 원인데 사상 최고가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그룹 관련 주 지난주에 엄청 올랐잖아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인데 유가증권에 있는 맏형이죠 셀트리온이 33만 4천 원 이거 사상 최고가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18만 8천 8백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만 7천 2백 원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또 경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장이다 보니까 지수는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시총 100위 안에요 SK케미칼, 현대제철, 대한항공, 금오석화, 이마트 이마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 이거 한국타이어그룹이죠 여기도 형제 간에 분쟁이 있다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옛날 현대상선, HMM, 녹십자, 두산중공업, 삼성증권, 키움증권, GS건설 여기 다 52주 신고가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예 없지는 않은데 있는 거 얘기해 봐 네? 있는 거 얘기해 봐 구체적인 정보가 있지 그런 거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신고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신고가를 만들었구나 신고가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제덕의 신고가를 갖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시네? 정방 꿀? 네 코스닥 시청상의 종목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익 IPS, 오스코텍, 에스티팜 이런 데들이 비교적 시가총이 높은 데들인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냐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26일까지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만 7조 6천억 원어치를 쇼핑을 했는데 이게 무려 17거래일 동안 계속 샀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난달 말쯤에 아마 정부 여당에서 대주요건 10억 존체하는 걸로 방향 설정이 되면서 수급상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우리 기업들을 보는 시각들이 전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업황이 좋아진다는데 또 2차 전지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큰다는데 거기다가 중간제, 산업제 같은 것들도 경기에 좀 민감하게 움직인다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뛰어난 리서치 요원들을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보내주고 있는 메르츠 증권의 이경수 리서스 센터장의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네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게 지수를 추종하는 게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늘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매수가 늘면서 대용주가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 삼성SDI 등 2차 전지의 액티브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기본적으로 많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게 특정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물론 반대쪽에서 얼만큼 왔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신고가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정프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요? 어떻게? 처음 물려보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 신고가라는 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손절매는 없다는 거거든 익절은 나오는데 손절매는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형주의 신고가 현상을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 장이 어디까지 지켜질지 또 확대될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신고가 본인들도 만들었던 분들이 적지 않으시네요 같이 만든 거지 같이 만들었죠 혼자 갖고 되겠어 이 대형주가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원래 막 마트 가서 전쟁을 하고 밤 전날부터 텐트 쳐놓고 이런 풍경들이 원래 블랙프라이데이 전통적인 풍경이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게 우리가 어감이 좀 안 좋잖아 블랙먼데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무제표 장부를 기재할 때 예를 들면 적자 발생이다 적자가 빨간 적자거든 흑자 검정 검정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하면서 흑자 그러니까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게 미국 리테일 쪽에서는 11월 추수감사지 쇼핑 시즌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그래서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때 쇼핑도 해보고 장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쇼핑이 이 사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쇼핑하러 가서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은 쇼핑하러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네 예를 들면 지금 이 기사도 미국의 이제 현지 특파원이 르뽀 형태로 기사를 썼는데 여기 나온 데가 이제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살았던 그 동네 쇼핑몰이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데가요 뉴저지 파라무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제 맨하턴 쪽에서 넘어가서 쭉 이제 그게 I-95인가 이제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쇼핑몰인데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데가 그쪽에 저 대각선 쪽에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들도 들어가 있고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특파원이 찍은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쇼핑하는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원래대로 하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를 가장 저 출입구 있죠 저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데 대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갖고 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짐을 이만큼 쇼핑을 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가족들이 가서 또 계속 실어서 차에 재워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주차를 하게 되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인데 원래 이렇게 통통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쇼핑의 어떤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라는 건데 11월에서 12월 미국 온라인 쇼핑 매출이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해서 33%가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때 애플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179.99달러를 하는 건데 33% 할인된 119불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엄청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스트바이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에서는 이렇게 할인을 안 해 주었으니까 이 가격에 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베스트바이에서 뭐 해 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유통구조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물건 구함을 해 줄게 뭐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쇼핑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뭐 줄 쓰는 게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부분도 있으나 어쨌든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죠 월요일 기준으로 사이버 먼데이인데 이게 사실 블랙프라이데이보다도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많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 사이버 먼데이 때 어떤 정도의 쇼핑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은 미국 경기는 블랙프라이데이터부터 쭉 해서 사이버 먼데이를 통과해서 크리스마스 쇼핑하고 해피 뉴이어 세일 완전 떠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한 시즌을 마감하면서 새해를 이제 맞게 되는데 마케팅 데이터 제공 솔루션이죠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 총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9,450억 원에 매출 올렸어요 10조 사실 이것도 참 약한 거예요 중국의 알리바바 광군제에 비하면 그렇죠 1분당 어쨌든 69억 원 원치씩 팔았다라는 건데 이 숫자로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21.5%가 늘었고요 세일즈포스는 블랙 통계를 보니까 23%가 늘은 걸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128억 달러 14조 정도 우리 돈으로 세일한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뉴스를 드리냐면 한 번 이렇게 간 거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소 완화는 되겠지만 이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싸고 편리한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왜 맨날 저렇게 가서 뉴스에 보면 삼성 테레비 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밀치고 그런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형적인 어떤 쇼핑의 모습이었는데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었나 그래서 아마 온라인 쇼핑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되고 기업체들도 이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제조업체 유통업체는 상당히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사실 아까 신고가를 내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다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가전이 이런 형태로 유통되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 보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런 생각들을 브랜드 강한 회사들 그렇죠 이렇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도 온라인에 아주 강세가 있었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임원되는 거를 오히려 꺼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정프로는 직장생활 처음을 대표이사로 시작했으니까 그거 잘 모르실 텐데 하면 남자는 대표죠 그런가 남자는 대표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임원이 임시직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임시직원 임시직원을 임원이라고 한다는데 사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임원되기도 어려운데 임원되고 나서 괜히 또 속으로 좋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을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워낙에 임원되는 나이가 빨라진대요 아 40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올해 그룹사들 재벌 그룹사들 임원 인사들이 속속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키워드가 뭐냐 헤드헌팅 업체 같은 데서 키워드를 뽑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대교체 신상필벌 세대교체랑 복잡한 얘기입니다 세대교체와 신상필벌은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 예전에 임원은 그래 김 이사 직원으로 한 30년 고생했어 이런 형태 연공서열 이런 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올리고 못하는 사람 집에 보내고 이런 기업체의 어떤 신상필벌의 도구로서 임원제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 재임기간이라는 게 개런티되는 게 굉장히 짧아진다 예전에는 그래도 임기도 한 3년 주고 두 번 임기는 개런티해 주고 또 거기서 좀 벗어야 되면 계열사 저 좀 작은 데 한 직급 올려서 보내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LG그룹 같은 데들이 사실 인화 아닙니까 여기? 가장 따뜻한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26일 날 신규 임원을 발표했는데 45세 이하가 전체 124명 중에 24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980년대 임원이 3명이고 이런 식이 되니까 임원이 된 사람도 빨리 돼서 좋긴 한데 빨리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정년제도가 있어서 임원이 안 되면 그냥 60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공 소열이 강한 데 중에 하나인데 롯데그룹도 새롭게 대표 자리에 오른 13명 대표입니다 이건 13명 중 6명이 50대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대부분 다 60대인데 이런 식으로 연령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게 임원이 된 분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도 내가 이사되고 상무보되고 전무되고 부사장되고 사장되는 가능성이 열린 건 좋지만 그 가능성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내가 임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에서 나 본부장 안 하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 동료나 자기 후배가 담당 라인의 임원이 되고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사표를 쓴다거나 아니면 전보를 시켜달라거나 이런데 지금은 그냥 축하해 축하해가 아니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이게 더 좋다 더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응하는 그런 세태가 반영이 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연말에 임원들 인사가 축축납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의 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 그룹 S그룹 기준으로 보면 부장에서 상무보가 되면 100가지가 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에 어떻게 보면 꿈인 임원인데 임원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임원이 되고 나서도 사실 그게 크게 예전처럼 달라진 것도 없고 물론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해버리거든요 임원 달면요? 임원 달면 임원이라는 건 퇴직하고 임원을 위촉되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손해본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어떤 금융회사는 실제로 따져보니까 임원에서 6년 정도 근무 안 하면 임원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친구들도 제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어쨌든 연말 승진 시즌이고 인사 시즌인데 임원 되고 싶은 분들은 꼭 임원 되시기를 바라겠지만 임원의 손익계산서 임원의 경제학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한번 시즌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임원 관련해서 채팅들이 참 많이 오는데 부장들 정리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무부 달아주고 한 6개월 1년 이따가 그냥 정리한 경우도 있고 요즘 군대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군대는 임원이 별이잖아요 별 대령이에요 대령 별 달아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전역 하실래? 그러면 별 딱 달자마자 바로 전역 아 스타로 전역하는 게 훨씬 또 그게 또 있잖아 유리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있다고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연봉 몇십억씩 받는 건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 그건 등기 임원 진짜 일부죠? 그건 등기 임원들 얘기예요 등기 임원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 임원들을 꼭 한 명씩 만들어 그래야지 직원들이 임원되고 싶어하고 임원이 뭔가 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조직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진짜 몇 명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원이 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을 한 사람들 조사해봤대요 1,084명한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임원이 되려고 나도 열심히 준비 중이다 34% 그럼 임원생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또 김일혁 팀장과 함께 우리 밖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럼 시작합니다 잘 участвуйте olla